이제는 우리의 대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낫고 춘한 무조건 종을 불러서 성적을 맡겨주신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시며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대한뉴역주관인 목사의 우여 제47의기 성총의 우여 그리고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회원들과 귀한 장소를 허락한 본교회의 우여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